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쓰라디 이별 말은 없었을 것을 해적은 부두에서 떠나가는 연락선을 가슴 아픈 게 가슴 아픈 게 바라보지 않았으니 갈매기비도 내 마음까지 이 몸에 여운다 이형식씨 아 멋져요 노래 참 잘하십니다 시크릿입니다 시크릿 가요? 룰렛 돌려주세요 멈춰 손담배 미쳤어요 손담배 하세아파트 살아요 사랑하는 거예요? 미쳤어 정말 미쳤어 너무 미워서 떠나버렸어 너무 쉽게 끝난 사람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다른 걸 알면서도 미쳤어 내가 미쳤어 너무 미워서 버버렸어 나를 떠떠떠떠떠떠 떠나 intentions 다는 추억만이 잘했는데 안타깝습니다 잘 계속 이용식, 이수민 결승 진출! 축하합니다 선물 좀 주세요! 선물도 안 돼! 열려라! 열려라! 예능 코너 중에 제일 경쟁이 치열한 코너입니다 그리고 게스트들이 가장 좋아하는 순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뭘 주겠어? 하지만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내꺼야! 내가 아직 할꺼야! 성격이 나오는 코너죠? 예예 상품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로봇청소기 내꺼야! 원애끼 김추어 만두 세트 홍삼 세트 바디 리프레션 바디 리프레션 자동 스틸 청소기 반자동 에스프레소 머신 루어 낚시 세트 마지막으로 침부 청소기 저희꺼야 아우 힘들어 그만큼 좋습니다 자 요거 다 욕심냅니다 바디 리프레션 다같이 제가 힌트하면 주세요 해주세요 힌트 주세요! 예스! 어 뭐야? 뭐야? 정답! 신라의 달밤 정답! 신라의 달밤 불국사의 종소리 흘리어온다 성공! 우와! 축하드립니다 수민님 자! 요번에는 수민양 로봇청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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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힌트 주세요 자 조금 어렵습니다 오렌지캐라멜이고요 그다음에 시스타잖아요 근데 다 유닛 그룹들이잖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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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그룹이요? 그러면 이 노래를 부른 가수가